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력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은 시기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아파트 이곳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매도가 많다. 이 매도가 많은 건 2021년도의 가격 아니면 2022년도 상반기의 가격 그러면서 이때 고점에 사시겠든 아니면 과거의 가격 분명히 내가 살 땐 7억이었는데 6억 됐어요. 분명히 내가 6억에 샀는데 5억이 됐어요. 이러신 분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뭔가 생활은 나아짐이 없는데 자산 가격이 빠지니까 아니면 빠졌다가 살짝 다시 올라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살기 안 좋은데 하는데 공항이라든가 KTX 가면 사람이 그냥 미어 터져요. 백화점 등 가면 미어 터져. 그런 거 보면 참 부자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가 걱정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내가 2, 3년 버텼잖아. 근데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다. 좀 빠졌단 말이야. 그럼 가격이 회복하는 데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 오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5, 6년 정도는 필요하다. 가격이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쯤이 저점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일부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현재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제 값을 받는 건 그나마 회복이 빠른 강남 3구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일부가 신고가가 나온다고. 신고가 빠르다는 거예요. 상급지는. 그러면 이 신고가가 오르면서 더 올라줘야 그 다음 부동산이 오르고 그 다음 부동산이 오르고 하는 거니까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병점역에서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도 이런 도시 병점역 역세권 개발을 해가지고 주변에 농사만 짓던 동네에서도 달라지고 있고 동탄이 또 어쨌든 잘 달라가면서 서동탄역 또안도 주변에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바로 역 앞에 있는 아이파크 캐슬은 제가 봤을 땐 괜찮고 무난하십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기보단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보단 여기가 좀 답답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탄으로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근데 이거를 가격을 싸게 팔아서 비싼 동네로 가는 게 또 부담스럽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더 회복이 되고 나서 가시는 게 안정적이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동탄은 그럼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과감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파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어쨌든 하실 거라고 한다면 자금이 맞으신다면 가시는 게 좋은데 이 선택을 일반 분들이 하시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 손해보면서 팔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동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웬만하면 가격이 회복이 될 때까지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안정감이 있으신 부분이니까 이 평점역도 동탄, 서동탄역에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위쪽에 수원역 이런 GTX 또한도 역시 더 활성화되고 인접한 역에 있어서 미래의 가치는 분명히 좀 밝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무난한 방법은 보유를 하셔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매도를 하시는 거고 난 지금 승부수를 띄울 거다라고 하신다면 팔아서 동탄이나 팔아서 수원이나 이렇게 좀 가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다. 수원의 매교역 그런 데 있잖아요. 화서역도 있고 매교역도 있고 수원역 GTX 주변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